사실 제가 이제 곧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24, 25, 26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최초로 어떤 곡을 부를지 살짝 스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짧게 좀 불러드릴게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이미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 다가 가버린 사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네, 님은 먼 곳에라는 곡이죠 저도 좀 놀랬습니다 첫 키를 좀 높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음이랑 고음이랑 대비 큰 노래는 순간 망가서고 있다가 마지막에 너무 높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콘서트 오시면 또 완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콘서트 때 또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콘서트 스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처음 대구 티켓팅 꼭 성공하고 싶어요 처음 딱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준비 잘해서 콘서트 때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